KTAC 온라인 미래 자동차 웨비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웨비나에 앞서 유망 자동차 시장 조사 기관 등에서 발표한 시장 예측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동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순입니다. 이 자료는 주요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판매에 관한 딜로이트 자료입니다만 2019년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2018년에 비해서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유럽에서 93%, 중국에서 17%, 기타 지역에서 22%가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도 연료 가격 하락 등으로 2019년 성장세가 마이너스 2%로 주춤하였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일반 승용차 및 경차 판매에서 2030년에는 전기차 비중이 30%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는 대략 7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증가는 2020년 250만대, 2025년 1,120만대, 2030년대는 3,110만대에 이르고 2030년경 중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의 49%, 유럽이 27%, 미국이 14%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OEM별 판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테슬라의 글로벌 차량 판매량은 2018년 24만 5천대에서 36만 7천대로 약 50%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전기차 생산량이 100만대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는 모델3 출시 이후 현재까지 50만대 이상이 판매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동차가 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가 2019년 기준 전세계 16%를 차지하고 있고 BYD, DJV, BMW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판매 동향입니다. 전기차 판매는 2028년 3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 판매의 17%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 되면 이른바 쾌점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쾌점 현상이라는 것은 기술 제품에 대해서 초기에 판매가 증가하지 않는 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 시장 점유율이 넘었으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8년 300만대를 돌파하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택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미국의 전기차 판매 예측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8%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새로운 모델 출시와 함께 대략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은 편입니다. 전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에 관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 않는 메이커는 42%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이 비중이 36%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점차적으로 많은 기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많은 종류의 전기차 모델이 생산되면 다양성 증가로 소비자 호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전기차 메이커들의 타임라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내의 메이커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올해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중국 공장을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토요타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총 5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일본의 토요타와 중국의 BYD의 새로운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전기 자동차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폭스바겐 그룹이 2028년까지 이전에 계획했던 50여 가지의 전기차 모델을 좀 더 확장시켜서 70여 가지의 신규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계획을 조정하였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자사 차량 판매의 40%를 전기차가 차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자동차의 전정화에 약 87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기차 정도 44개로 확대하면서 연간 67만 대 규모의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의 수준을 0에서 5로 볼 때 현재의 기술 수준을 레벨 2와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율주행은 레벨 4에서부터 진정한 자율주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Allied Market Research의 자료입니다만 자율주행 차량의 향후 연평균 약 39%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미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요 시장인 것은 실리콘베리의 많은 기업들이 완전 무인 자동차 구현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운영 데이터를 축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웨이모, 우버, 리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등의 많은 실리콘의 ICT 기업들이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맥켄지에서는 2040년경이 되면 전체 성격 이동의 66%가 자율주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프라이빗 유저라는 것은 개인 차량 이용을 의미하는 반면 모빌리티 서비스는 카풀 서비스, 승차 공유 서비스, 주문용 팝업 버스 서비스 등과 같은 혁신적 이동성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생태계 부분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기술 제공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25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생태계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자율주행 스타트업 부분을 보면 축스의 경우는 구글의 웨이모, GM 크루즈와 함께 미국의 3대 자율주행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으로서 로봇 택시 시장을 겨냥하여 자사 공유의 대칭형 양방형 배터리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으며 최근 아마존이 1조 원대의 금액으로 이 기업을 인수하여 화조가 된 바 있습니다. 트리루미나는 3D 감지 센서나 라이다에 적용되는 조명 솔루션을 개발하는 미국의 스타트 기업입니다. 해당 솔루션들은 AI, VR, 그리고 3D 카메라,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뉴토노미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이동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스위프트 내비게이션은 자율주행 차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결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하이테크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하고 기존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추세로 모빌리티 생태계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센서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의 성장 동력은 파워 일렉트로닉스, 소프트웨어, ECU, DCU 등 부분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강력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차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의 동량, 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오늘의 웹이비다는 전통적인 구매 전략 설명의 방식이 아니라 실리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엔지니어 관점에서 본 기술 및 시장 트렌드 변화를 짚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연사 대부분이 소위 글로벌 자동차 및 IT기업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해 주실 것이며 일부 연사들께서는 현장에서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미래차에 대한 여러가지 인사이트 있는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